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또 지금 다시 상상해보니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상상 그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actually we heard that we heard that we heard that Lizzo is the fan of especially these two guys she told these guys are you guys are sexy so do we have a little love connection with Lizzo coming love connection with Lizzo and we have a little more love connection with little lo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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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moment is precious, so in 2022, we want to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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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세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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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를 마무리하고 어디서가 안 되잖아 먹어서 여성만에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신당을 봐 자 일단 방송합시다 아 고생했어 다음 자세히 봐봐 호텔에서 주문해 다음 자세히 봐봐 다음 자세히 봐봐 다음 자세히 봐봐 다음 자세히 봐봐 세영이 형은 없는데? 땡큐 아미 아미 오늘 우리 행사잖아요 예? 오늘 우리 AMA에 와준 우리 아미 아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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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쿨한 5 으 으 으 으 그리고 남윤이랑 나랑 저희 분이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지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머지는 사랑하는 브랜드 맞아 나머지는 못 들려야 돼 무슨 이야기에서? 아 내가 뭐..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나 이해했다 야 그래! 우리 셰프가 더 사랑한다 얘기해 말 그대로 못락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무서워 그렇지! 나는 셰프가 진짜 사랑해 수아하지 않아 나 우주의 아.. 나 우주의 아.. 아.. 네가 우주의 아.. 그냥 웃긴 해 칭督 그래 여기 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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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금 이상일 것 같은데 또 지금 다시 상상해버린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상상금 이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